목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한 개. 저 창고 저기 있습니다. 바깥에. 지금. 저기. 뒷발이나 창고. 그렇지요. 어? 왜 어디나 갔는데? 뭐? 불쌍. 뭐야, 이거? 맞다는데, 근데? 네, 맞았어요. 우와. 아, 군님이 맞으신 거예요? 네, 둘이 아닌 가습교예요. 예. 아, 멋졌어요. 멋졌어. 잡아주세요. 아. 잠깐만. 쏴, 쏴, 쏴.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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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사람 같았네. 아, 아직 사람 같았네. 우후! 찰리 팀은 노란색이에요. 캡티를 했거든요. 어떻게 할까요? 아, 스킬하네요? 앤오씨님. 뒤에 있는 거와 남쪽에 있는 거 한 칸 먹고 계세요. 캡티. 만두기도 계속 앤오씨님 파고. 네. 네. 이쪽을 빨리 먹어줘야 여기 있는 미군들도 동쪽으로 가야되거든 어우... 글 비쌌네 에포비쪽을 찾아서요 와우 저쪽도 기갑전 들어오네 포장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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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뿌려놓고 아무 데나 지나가면서 거절하더라구요 저건 안 보이는데요 지금 FB1 근처에요 포장봄 포장봄 그래서 ür거 pobre 포장봄 어 master yan j